근데 잠깐만, 이거 부추, 부추라며. 부추는 남자한테 엄청 좋다며. 아, 부추. 부추는 먹어야지. 먹어야지. 나 안 먹어도 된다니까. 이런 거는 우리 애니 형님이 좀 많이 드셔야 되고. 지금 남 걱정해 줄 시간이 아니야. 그건 맞아. 오빠부터 챙겨야지. 그러면 결혼 못 쳐. 니가 너무 싫어. 아니, 10월까지라며. 뭐가? 연애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까지야. 에이, 그 세상에 반이 여잔데. 그래. 뭘 걱정을 해. 부모님은 뭐라 안 하셔? 부모님께서는? 계속 죄책하지 않아? 그건 이미 시키기가 지났지. 지났어, 이제 포기했어. 부모님 포기하셨어. 포기하기보다는 이제 더 얘기하면은 그 아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줄이시는 것 같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 근데 막 데이트 잘 되냐고 물어보실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시지. 혹시라도. 차인 거 이제 알고. 미안하다. 근데. 마리아는 다니면서 좋은 사람 발견 못 했어? 응. 있나? 만약에. 친언니가 있었으면. 만약에 친언니가 있었으면. 있어. 어? 실제로 있어? 어. 그래? 응.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요? 절대 젓가락을 왜 데리고. 겸손해져. 젓가락을 왜 데리고 놓는 거야? 나보다 두 살 말아. 나보다 두 살 말아. 아. 그럼 뭐. 이모라던가. 님? 미국인 소개시켜달라고? 아, 미국인이면 어떡해.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오빠는. 좋아했던 여자들의 모습. 어떤 모습에 반했던 거야? 음. 거의 되게 다양한데. 한 명씩 말해봐. 많이 안 써봤어. 많이 안 써봤어. 와, 전국을 딱딱 찌르네. 보통 얼마나 걸렸어? 좋아해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음. 한 달? 그래도 한 4, 5개월? 아, 진짜. 아, 이거 좀 기간이 필요하구나. 좋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4, 5개월이라고? 첫눈에 반해 본 적이 없어요. 인사빵 아닌가 봐. 근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시가 들어오면. 그래도 아, 4, 5개월 후에 봅시다. 아니, 그렇진 않겠죠? 에이. 얼마나 만나야 결혼해도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한 1년. 그게 짧은 거야? 이야. 우와. 아, 아. 희망이 넘쳐. 희망이 넘치네. 빨리. 진짜. 힘들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야? 나? 아, 그럼 하고 싶지. 빨리 쫙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인생을 빠릿빠릿하게 살아야지.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우와하하하하. 영원이다. 마리아 선생님. 이야. 저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이야. 이야. 감사합니다.